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월드컵에서 첫 경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될 예정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격침시킨 상황이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루과이 국가대표를 무너뜨려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우루과이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팀도 아니라는 게 맞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가 우리보다 확실하게 앞서는 포지션은 바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레알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발베르데와 토트넘의 벤탄쿠르 두 선수 모두 각 소속팀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월드컵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두 선수의 공줄기를 잘 차단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베테랑 카바니와 스와레즈가 동시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나온다면 공수전환이 늦어질 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을 테지만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그렇게 극단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스와레즈가 중심에 서면 양쪽으로 리버풀의 누네스와 펠리스트리가 나올 수도 있고 투톱으로 나선다면 스와레즈와 누네스가 나란히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서는 FC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우가 부상으로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나설지는 모른다는 게 변수인데 이왕이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센터백의 베테랑 디에고 고딩과 카세레스가 동시에 나온다면 우리의 빠른 공격진들이 스피드를 활용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면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선발로 나설지도 모르고 황희찬은 부상으로 우루가이전에 출전이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대신 나설지는 모르지만 일본과 사우디처럼 인생 경기를 펼치는 선수가 꼭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루가이도 손흥민에 집중을 할 것이기에 다른 상황에서 분명히 찬스가 날 것에 대한 집중에 집중을 해서 찬스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베르데와 벤탄쿠르의 공줄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정우영과 황인범 같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를 통해서 끊어서 역습의 시발점이 될 때 안정적이고 정확한 패스로 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비지는 김민재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게 사실인데 베테랑 김영권과 함께 센터백은 정말 우리의 또 다른 무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몸상태와 황희찬의 부재는 확실히 우리에게는 악재지만 선수들이 똘똘 뭉치고 중원에서 절대 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독일까지 무너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루가이를 무너뜨릴 차례가 왔습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